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혜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줄이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극유로 여기지 말고 진밀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야 할까 하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추여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느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느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은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만나는 일곱 족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7장의 전반부는 이스라엘이 일곱 족속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고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일곱 족속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면서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의 일곱 족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진멸이 아니고 있는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그 진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하지 말라를 이 말씀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십계명에서 쓰이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말라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한번 하지 말라가 아니고 영원히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떤 언약도 평생 맺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평생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의 며느리 아들을 평생 들이지도 말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면서까지 또 강력하게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길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절대 어떤 것도 교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농경 문화도 배우고 좀 생활의 터전을 알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농경 문화나 그런 습관뿐만 아니라 가치관, 종교, 의식 모든 것을 배워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지 않았던 인물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인물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듣는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 들음으로써 그 들음을 갖고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하나 지혜를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열한기상 1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마음이 변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통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했는데 솔로몬은 이를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해서 여러 나라 사람의 후군과 첩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타난 현상이 결과가 열한기상 11장 1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과 구체적인 제시까지 듣지 않았던 솔로몬의 결과는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나라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나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 맺었던 모든 만남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듣지 않으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따르지 않기를 바랬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사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며 죄를 짓지 않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바랬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죄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그 죄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진멸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멈춰라, 끊어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죄 안 짓고 살고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죄를 완전히 이기고 싶은데 여전히 못 이겨서 그 죄로 인해 그 죄의 굴레에 빠져 괴로워하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잠원 4장 23절처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는 것을 알고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갖고 틈을 타는지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여러 생각을 주지 않습니까? 죄를 끊으려고 해도 또다시 죄가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이 마음을 흔드는 것이 마귀의 괴락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이런 질문한 것도 참 대단한 거라 생각해요. 그때 아내가 망설임 없이 파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여보 여보 요즘 덜 화내는 것 같아. 저는 그 아내 말 듣고 처음에 호탕하게 웃고 그리고 정말 물었어요. 여보 내가 진짜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아내가 그래도 요즘 덜 화내잖아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아내에게 딱 한 번 화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느끼기에는 여러 번 화냈다고 느꼈나 봐요. 제가 왜 이것이 충격이 되었냐면 제 어린 시절 아버지는 많이 다혈질 성격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시 저는 나중에 가정을 이끌면 정말 천국 같은 가정 정말 천국인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랑 산 지 2년 됐는데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도 이 성질을 못 끊었구나 이 예민한 말 이 신경질적인 모습들이 나타났구나 비록 원성을 높이진 않았지만 내 안에 이런 예민한들이 가정에 계속 있었구나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이후부터 아 제가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가정에 들어가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야 할까요?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예민해지려고 하면 날카로운 이 성격이 나오려고 하면 그때 그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가정에서요. 가정이 우리 진짜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대화하다가 제 아내의 예민한 성격과 이 날카로운 모습이 드러나려고 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요. 대화하는 중에 그렇게라도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멈춰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멈춰지더라고요. 상상해보면 정말 이 장면이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마음을 지키게 되는 거. 제가 정말 바랬던 하나님 같은 가정 천국이 있는 가정 이 가정을 주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을 지키니까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반복적인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혈기 은밀한 죄 당짓는 마음 남을 판단하는 정지혐의 마음 이런 거 우리가 함부로 끊을 수 없어요. 끊으려고 노력해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그럴 때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여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제시를 떠오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 붙잡을 말씀은 신명기 6장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후반부는 가난한 땅 일곱 족속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반응이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18절 21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가난한 일곱 족속입니다. 왜 모세를 통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1절 7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 보면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7절을 보면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난한 일곱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강하였고 수가 많았습니다. 고대 근동 전쟁에서 보면 수가 많으면 대부분 우세합니다. 수가 많았고 힘도 강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가난한 족속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실 땅이라는 믿음과 동시에 그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을 바라보면 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강한 사람을 택하셔서 강하게 싸우게 하시면 되는데 왜 약한 이런 이스라엘을 택하신지 참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의문은 고린도전서 1장 28, 29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그 싸움을 통해 전쟁을 통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 거야 그 전쟁 속에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됨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을 내가 전쟁에서 나타내 줄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눈앞에 놓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저도 압니다. 저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는데 그게 마음처럼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눈앞에 놓인 이 상황이 크면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크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우리가 얼마나 짓눌립니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잠을 못 이루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 관계의 어려움까지 찾아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10편 3편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 10편 3편을 지었을 때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상황입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3편 1절 2절 2절 입니다. 여호하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는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아들에게만 쫓기지 않았고 자신과 함께 했던 신아들에게까지 쫓기던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다이세에게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이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을까요? 이런 상황에 얼마나 좌절이 되었을까요? 마치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 그저 정말 혼자 잊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이슨 이런 상황만 보지 않았습니다. 다이슨이 봤던 상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렇게 고백해요.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어쌓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이슨의 이 고백은요. 정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지 않으니까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다이슨이 우겨싸움을 당해도 억눌림을 당해도 사람들의 비난이 있어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이슨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주님 저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이슨 또는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이 나를 붙드셨다. 주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 고백은 다이슨은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황에 억눌리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사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습관적인 죄를 완전히 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반복적인 죄 우리를 굴레로 삼았던 이러한 죄를 끊어서 우리를 자녀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부르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부르신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습관적인 죄를 완전히 끊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므로써 끊어야 될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혈기입니까? 은밀한 죄입니까? 남을 정제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모든 마음을 주님 하십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끊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주 안에서 끊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성민이라 부르셨고 거룩한 자녀 성도로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를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이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두 번째 붙잡을 말씀은 신명기 6장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 미니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눈앞에 놓인 모든 상황을 돌파하게 하소서 우리 이거 정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항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함께한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붙잡으며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상황에 짓눌리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우겨싸움을 당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넘어 계신 주님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결단하면 나아가는 믿음의 전진과 고백이 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상황을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상황을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이것으로 인해 잠을 못 자고 이것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고 식사도 못하고 하나님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황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활짝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계속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계속 기도하여 주시옵소서